외교부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복귀에 따른 한중 관계가 상호 존중과 호혜, 상호 이익에 기반한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.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중 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.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건강한 한중 관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꾸준히 표명해온 대중국 정책 기조로 정부는 왕이 외교부장에게 축전을 보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